귀여워 이거 타려고? 고양이과 함께하는 배틀그라운드 불편하지? 편하게 앉혀줄게 늦었지? 문이 열리래요? 웅프 야 처음부터 거기 올라가면 어떡해 어떻게 보면 낭만이 있어 죽더라도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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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사이즈 소금 여행 쪼금 모짜릿 ème컵 우유 가짜 손잡이에 파란색 루루 구워 나 내 플레이어가 났다가지고 와이평 동시에 깠어 양육이 뽑을거야? 양육이 뽑아서 재밌는 게임 할거야? 나가 양육이 뽑을거야 어딘지 모르겠지? 나 부총 소리 좀 헷갈리겠네 코코 잘 앉아있는거 너무 귀엽지않아요 여러분 노! 노! 죽을 뻔 무덤냥이 됐어 어? 한참 파스도 좋은데? 핑크양룡이라 너무 설레요 자 여러분 복음 먹으러 갑시다 복음을 가면 어둔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비행기같이 지나갔는데 랄랄랄라 넌 조압 완벽 너 내가 무슨 총 가지고 있는 줄 알아? 귀여워 이거 타려고? 이거 좀 아깝긴 한데 타려고 하네 기염둥이 양룡이 조금 피 남았네 이 정도만 남았지 피가 개피 같지가 않다 양룡이가 연기가 별로 안 나는데 그치 피에 양룡이 같지가 않다 인기 양룡이 탈 줄 알았다니 못 받는다 애들 웬만하면 양형해도 시비 안 걸더라고 피 없어도 천안 무조기죠? 터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 쏘죠? 왜 양형을 터뜨려? 양형을 터뜨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전부가 양형인데 양형을 터뜨리면 바로 보스가죠? 오 삼초끼 새거 너무 맛있고 서클 봐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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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각 치킨각 인인가? 인 아닌 것 같은데 어 죽었다 얘 쟤한테 죽었다 쟤 잡고 나면 1대1대1 1대1대1 여깄다 내미사구랑 왼쪽에 있는 애 쓸 끝이다 지렁이 쭉 1대1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총 의미사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써클은 절 줬죠? 나무에 갇혔죠? 열심히 달려오지만 너가 가는 곳은 수류탄이 터지죠?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게임이 너무 쉽다 쉬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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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